구TV가 성경의 땅 중동에 복음을 전하는 중동선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디어를 통한 중동선교회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중동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100여 명의 현지 사역 소식을 구TV를 통해 전 세계에 전달합니다. 구TV는 새로운 선교 자원이 발굴되도록 이슬람 선교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중동선교회 명예이사장인 두상달 장로는 중동에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지만 방송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구TV와 협력해 중동선교회 시너지가 발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35년 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중동선교를 지금까지 이어온 것에 감동받았다며 전파를 통해 현지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